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명한 파워디렉터 앱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화면 비율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비율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파워디렉터 앱은 사진과 동영상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하는 그런 앱이죠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 이것을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저는 왼쪽에 보면 비디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폴드에서 사진을 가져오는지 혹은 이미지 소스 여기에서 가져오는지 하면 되죠 저는 제가 정하는 젝트는 이 폴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먼저 이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사진은 가져오기 위해서 툭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가 여기 보이죠 이걸 터치하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터치하면 이와 같이 가로가 16 다음에 세로가 9 16대 9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가져와지죠 플러스를 터치해서 지금 플러스를 터치하니까 다 명령이 가져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사진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오겠어요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보기 위해서는 화살표였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툭 터치하니까 이 사진은 아까와 달리 가로가 9고 세로가 16입니다 이건 9대 16이니까 유튜브의 숏에 맞는 그런 비율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죠 터치해서 뒤로 가기 해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져오기 전에 이걸 타임라인에서 이 플레이 헤드를 편집선을 뒤에다 놓고서 터치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져왔으면 편집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화살표였죠 뒤를 터치하고 또 한 번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화면을 타임라인에서 이동시켜 보겠어요 편집선을 지금 현재 화면의 16대 구조 이렇게 하면 9대 16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요 이것은 유튜브에 올리는 일반적인 동영상 화면 비율이고 이것은 9대 16으로 쇼치에 올리는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 비율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화면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거 3점 있죠 3점이 이걸 터치합니다 3점을 딱 터치하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화면 비율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 믹싱 사용 환경 설정 튜토리얼 이런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비율을 터치합니다 화면 비율을 터치하면은 제가 툭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째가 16대 9 현재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9대 16 1대 1 그 다음에 21대 9 21대 9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채널 아트 옛날에는 채널 아트라는데 지금은 밴을 하죠 밴을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4대 5가 있는데 먼저 이 9대 16을 제가 선택해 보겠어요 선택을 딱 했죠 그럼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하니까 자 화면을 제일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화면을 가니까 아까 이 사진이 이 사진이 화면을 꽉 채웠죠 근데 9대 16이 되니까 화면의 위쪽과 자 여기에서 화면의 위쪽과 아래쪽이 까맣게 빈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편집 기준선 이동하니까 요것은 원래 이 사진이 화면의 이 사진이 9대 16이죠 이렇게 가로가 9 세로가 16이잖아요 요것은 꽉 맞아요 화면의 빈틈이 없이 꽉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진이 어떤 양에 따라서 16대 9냐 9대 16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준이라면 현재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이 사진의 기준이라면 화면 비율을 여기서 9대 16으로 하면 안되고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16대 9가 되어있죠 여기서 16대 9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기 해서 화면을 보세요 아까 이 화면이 아까는 조그만 했죠 그런데 9대 16대 9로 16대 9로 하니까 16대 9로 하니까 화면이 꽉 차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걸 이동해서 이동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이 사진은 9대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검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는 반드시 파워디렉터의 프로젝트에서 편집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3점이 있죠 이 3점을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반드시 사전에 설정해야 됩니다 이상 파워디렉터 앱의 프로젝트 화면 비율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파워디렉터의 사용 환경 설정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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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